자, 할까요? 여기는 민법총칙을 이야기를 좀 할 건데 민법총칙은 여기다 목표를 내가 하나 써놔 볼게요. 칠판을 보통 쓰지를 않는데 민법총칙은 권리변동이라는 걸 왜 그러냐면 어디를 가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어디를 가는지를 권리변동을 먼저 할 거고 1번이 두 번째가 지금 이건 민청부분이에요. 두 번째가 법률행위라고 하는 걸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의사표시예요. 여기에 의사표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대리제도라고 해서 대신하는 제도입니다. 대신하는 거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무효하고 취소 조건하고 기한 총 여섯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 게 민법총칙이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 대리제도하고 무효치소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장 어려운 건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가장 어려운 게 어디예요? 물어보면 이 의사표시가 가장 어렵습니다. 의사표시만 딱 고비를 넘으면 좀 쉬워지는 편인데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대리제도, 무효치소고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의사표시예요. 이 의사표시가 지금 제가 보려고 하는 건 권리변동이라는 걸 보려고 하거든요. 권리변동할 때 이걸 좀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권리변동이라고 하는 건 여기 보면 권리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권리가 발생이 되거나 변경되거나 소멸되는 거 있죠? 이걸 총칙해서 권리변동은 그래요. 사람으로 친다면 생로병사 생각하면 되거든요. 출생하고 살아가고 죽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항상 머릿속에다가 권리가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권리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물권이 아니면 채권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물권이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과정을 총칙해서 권리변동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프린트 나눠드린 거 있잖아요. 그걸 사용하세요. 프린트 나눠드린 거. 마스터북은 본격적으로 1월부터 사용을 하니까 프린트 나눠드린 거 있죠. ppd 작업돼 있는 거. 거기 참조하면 이 그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대로 있는 거니까 체크하면 되는 건데 이걸 한번 봐 볼게요. 칠판이 이거 아닌가? 눌러 보고 까먹어라. 되네, 칠판이. 자, 권리변동 그러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한번 봐 볼게요. 우리가 보통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그냥 나대지라고 생각해 보면, 나대지가 아직 학교는 안 배웠구나. 나대지는 위에 아무것도 없는 토지, 건물이 없는 토지를 나대지라 그래요. 앞으로 건물을 지울 수 있겠죠. 그럼 이게 누구 건가요? 그러면 갑이 소유자입니다. 소유자인데, 이 갑은 지금 건물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건물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건물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신축을 할 거예요. 건물을 신축을 해서 등길을 하고, 그다음에 살고 있다가 필요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걸 을이라는 사람한테 매매를 할 겁니다. 그럼 매매를 하게 되면 소유자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누구로 바뀌죠? 을로 바뀌죠. 그럼 을로 가지고 있다가 이 건물 자체가 화재라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소실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건 소멸이 돼버릴 수가 있다고. 그러면 갑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란 물권이 발생이 되고요. 신축을 하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 발생이 되고, 두 번째는 매매로 통해서 소유자가 바뀌었죠? 이걸 우리가 권리가 변경이 된 거죠. 그다음에 건물 자체가 아예 화재든 멸실돼서 없어져 버리면 건물이 어떻게 돼요? 소멸돼 버리죠. 그러면 소유권이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과정을 우리가 소유권 변동이라 그래요. 이걸 공통되는 단어가 권리 변동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 더 해볼게요, 그냥. 안 그려도 돼요. 듣고만 계셔도 되는데. 갑이 건물 소유자라고 합시다. 소유권자인데 이 사람이. 이 을이라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의 집에 대해서 전세금을 1억을 집어넣고 2년간 살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둘 간에. 그러면 을은 원래 없던 전세권이 발생이 돼야 안 돼요? 되겠죠. 그럼 전세권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렇게 발생이 돼요. 그런데 원래 2년 살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을이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세권을 누군가에게 양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병이라는 사람에게 전세권을 양도를 했어요. 양도를 해서 살고 있다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세권 자체가 소멸이 돼야 안 돼요? 소멸이 되겠죠. 그러면 전세권이 어떻게 되는 거야? 발생이 되고 양도가 됐다는 건 뭐가 된 거예요? 변경이 생긴 거고 그다음에 뭐가 된 거예요? 전세권이 소멸되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토탈해서 권리변동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말로는 전세권 변동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세권 변동, 소유권 변동, 토탈해서 공통되는 단어가 권리다 보니까 권리, 변동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문제는 이거예요. 어떤 거냐면 권리가, 여기 공통되는 단어,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일련의 과정을 권리, 변동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가면 정확히는 소유권이 들어갈 수 있죠. 소유권 변동, 전세권 변동, 저당권 변동. 그리고 아까 임차권 있잖아요. 임차권 변동도 될 수 있죠. 그런 것들이.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것들이니까. 그럼 문제는 이건 이거예요. 권리가 왜 변동되는 원인이 뭐냐. 권리가 변동되는 원인이 뭘까요? 아까 가비란 사람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간 거죠? 의뢰계에 넘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소유권이 이렇게 넘어갔어. 변동되는 원인이 뭔가요? 그 원인을 찾는 거예요. 원인을.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 있잖아요. 집이 전세권일 수도 있고, 임대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가, 소유자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집의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게 된 원인이 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원인이 뭐냐.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매매 아닐까? 매매. 그렇죠? 매매. 매매를 통해서 권리를 취득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 아니면 부모님이 살고 계시다가 돌아가시니까 그걸 상속을 받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상속을 통해서도 취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권리 변동의 원인은 크게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없어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 법률 행위. 그걸 의사 표시. 법률 행위가 뭐냐? 그런 게 나오겠죠. 두 번째가 법률 규정에 의해서 권리가 변동될 수도 있어요. 그럼 법률 행위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내가 원해서, 내가 의도한 대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게 법률 행위라 그래요. 나는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죠. 법률 행위일까요? 법률 규정일까요? 느낌의 법률 행위겠지. 나 오늘 버스 타고 750번 타고 집에 갈까? 지하철 타고 집에 갈까? 버스 타고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정류장에 기다리다가 버스가 오니까 탔습니다. 법률 규정일까요? 법률 행위일까요? 법률 행위. 내가 원하는 대로 행위하는 걸 법률 행위라 그래요. 그냥 의도한 대로 효과가 발생되는 거 있죠? 이걸 법률 행위라 그래요. 여러분들 중개사하고는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등록을 했단 말이야. 그게 뭘까요? 법률 행위예요. 법률 행위. 그런데 법률 행위 말고요. 법률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님하고 나오고는요. 원진살이 있습니다. 원진살이 뭔지 아신가요? 괜히 밉습니다. 괜히 밉습니다. 꼭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유, 첫사람 싫어. 이유도 없어. 이유도 없어. 싫어.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집을 하나 물려줬습니다. 나는 받기 싫습니다. 존심 있지. 그런데 법의 규정, 상속법에 따라서 받아야 된대요. 내 의사와 상관없이 법의 규정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이 돼요. 그게 뭐예요? 법률? 규정에 따라 효과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면 권리가 발생되는... 심지어요. 이게 제 책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볼펜,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가지들. 소유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취득했어요? 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매매를 통해서 산 거잖아. 그게 내 의도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효과를 발생시킨 거죠. 법률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럼 법률 행위를 오늘도 수없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하게 한 거죠. 수없이 하고 수없이 발생이 된 거예요. 법률 행위. 그래서 법률 행위는 의사 표시를 전제로 합니다. 이거 설명을 할 건데 의사 표시를 전제로 해서 원하는 대로 행위하는 걸 우리가 보통 법률 행위 그래요. 다른 말로 하나 더 쓴다면 의도한 대로 플러스 뭐예요? 효과, 효력이 발생이 된다면 이걸 뭐라고 부른다? 법률 행위 그럽니다. 법률 행위를 줄여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줄여서 오케이, 약정이라 그래요. 약정. 약속한 겁니다. 약속을 안 써요. 약정이라 그래요. 약속이나 약정이나 똑같은 건데. 약정 그래요. 가장 대표적인 게 나와 있죠. 매매. 나 이 집 사야 되겠어요? 이 볼펜 사야 되겠어요? 수업 끝나고 여러분들 점심 먹고 갈 거 아니야? 짜장면 집에 가서 짬뽕 시킨단 말이에요.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짜장면 짬뽕. 나 짬뽕이 만 원이 돼요? 아씨 이게 요 근래 처음 먹어봤어. 나 기절할 뻔했어. 내가 짬뽕 하나 먹고. 난 6천 원인 줄 알았어. 근데 만 원이더라고. 엄청 비싸야 돼요? 그게 바로 내 의사 표시한 거잖아요. 그게 법률 행위예요. 법률 행위. 그러면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 이게 정답 뭐예요? 계약이거든요. 법률 행위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아, 계약이네요. 그래 버리면 돼요. 근데 계약, 니꼬르 법률 행위는 아니지만 법률 행위 안에 계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 그냥 계약, 법률 행위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여러분들 버스 타고 갈 때 계약해야 안 해요? 하죠. 운송 계약. 그렇죠? 나는 버스 요금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돼? 의무가 있잖아. 채무자. 버스 기사 하시는 요금 내세요. 그렇죠? 채권을 요구하잖아. 그게 채권자. 그래서 이런 계약들이 법률 행위예요. 그다음에 법률 규정은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이게 포인트예요. 다음 주에 문제가 나올 때 10개 문제가 나올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법률 행위인지 법률 규정인지를 체크하시면 돼요. 이 프린트가 다음 주에 이거 배운 거. 그래서 법률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 규정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되는 거. 의사와 상관없이 효과가 발생되는 것.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법률 규정.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상속 수용입니다.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가끔 신문지라든지 가끔 유튜버 같은 거 보다 보면 경매로 물건을 사면 싸요? 그런 단어들 나오죠. 그렇죠? 시대보다 싸요? 뭐가요? 경매가. 그럼 경매는 법률 행위일까요? 법률 규정일까요? 법률 행위일까요? 법률 규정일까요? 경매. 잘 생각해 봐. 내 의사 표시에 의해서, 의도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될까요? 아니면 법의 규정에 따라 효과가 발생될까요? 그냥 툭 던져보는 거야 지금. 법의 규정이에요. 내가 물건이 나왔을 때 최고가 1억을 썼잖아요. 내가 1억이라고 기재했다 하더라도 내가 못 싸요. 왜? 나보다 더 높은 가격을 쓴 사람이 있으면 법원에서는 그 사람한테 낙찰자로 정해서 소유권을 넘겨주거든요. 그럼 내가 원한다고 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경매는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경매는 법률 규정입니다. 다시 해볼게요. 법률 행위는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이 된다고 그랬죠? 줄여서 뭐라고요? 줄여서. 줄여서 뭐라 그래요? 약정. 줄여서 약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법의 규정. 법률 규정. 줄여서 뭐라 그래요? 법정이라고 합니다. 법정 보인가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률 규정보다는 앞으로 법정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쓸 거예요. 법정이라는 말. 그러면 제가 왜 이걸 이야기하냐. 그러면 이거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들. 물권에 넘어가면 자 물권에 넘어가면 갑이 집을 가지고 있다가 을에게 이렇게 매매든 뭐든 간에 소유권이 넘어가요. 그럼 소유권이 넘어갈 때 삼자가 봤을 때 이 집의 소유권이 누군지를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공시예요. 공시. 아직 공시법 안 배웠죠? 공시. 외부에다가 뭔가 표시를 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이게 공시제도라 그래요. 남녀가 사귀면 뭘 보면 알죠? 얼굴색은 홍조를 띌 때는 뭔가 흥분이 됐을 때 띄는 거고 너무 급하다. 눈? 에이 손. 손 잡잖아. 커플이 끼거나. 그렇죠? 그게 공시예요. 공시. 외부에다가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사귀어요. 라는 거. 이거 내 거예요. 라고 하는 거 있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공시해요? 차량 등록증 있잖아요. 거기 보면 누군지 나오잖아요. 집 있죠. 집. 토지. 이거 누군지 어떻게 알아봐요? 등기부를 떼보면 알잖아요. 이거 동산이네. 이거 동산. 움직이는 거잖아. 동산. 이건 뭘 보면 알아요? 공시방법이. 오. 점유. 가지고 있잖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공시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부동산을 배우는 거니까 부동산의 공시방법은 등기라는 제도를 사용합니다. 등기. 자. 이 공시방법은 나중에 물권법에서 배우거든요. 미리 이야기해 볼게요. 소유권의 갑에서 을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뭐예요? 등기라는 거야. 그런데 어떤 경우는 등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등기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구별하냐면 법률 행위 있잖아요. 매매 교환. 법률 행위는 약정에 의한 물권변동은 뭘 해야 돼요? 오케이. 등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186조라는 조문이 있는데 아, 제가 조문 이야기를 가끔 해요. 186조, 187조 그러죠? 조문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냥 잘난체 하기 위해서 조문 이야기하는 거고 시험장에 가면 조문은 전혀 안 나와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애우려고 하지 마시라고. 그거 애울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이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매매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교환계약으로 취득할 때는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그래서 올해 시험 문제가 53번인가에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것, 등기를 해야만 되는 것. 그게 문제가 나온 거예요. 51번이 물권적 청구권. 등기 여부가 하고 시험에 나온 건데 매매는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런데 매매하고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갑이 가지고 있는 집, 토지, 건물을 을과 매매 계약을 통하여 매매하였습니다. 등기를 하여야 을은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온 거야. 예전에는 그냥 매매 이렇게 나온다고 시험에 가. 그러면 법률 규정에 의한 법정 보이죠? 이게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맞아요. 등기 안 해도 돼. 이게 187조가 적용돼서 상속, 경매, 수용, 판결 등은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 법률 행위는 등기를 해야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거고 법정, 법정은 등기해야 안 해요? 안 해도 된다. 이번에 전세권에서 법정 갱신 있죠? 법정 갱신이 뭔지 몰라. 그런데 법정이 보이죠? 법정 갱신이 된 경우에는 등기를 하여야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O, X, X. 왜? 법정 갱신, 법정은 등기를 안 해도 대항할 수 있거든. 그게 시험이었어요. 등기 안 해도 돼요. 등기 안 해도. 그럼 얘는 등기 안 해도 되고 얘는 뭐예요? 등기를 하여야만 권리가 발생이 된다고. 자, 이걸 한번 해볼까요? 법률 행위는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약정이죠. 약정인데. 여기 보면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을. 그리고 갑이 누구한테? 을이라는 사람한테 내가 집을 팔겠습니다. 라고 고급지게 청약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결혼할 때 청혼하지 않아요? 청혼. 그게 청약이에요. 그러면 이걸 잠깐 그려볼게요. 그림을. 어떤 걸 그려보냐면 이걸 해볼까요? 이 그림인가? 자, 원인실 찾아가네 이제. 이게 2주간, 3주간 안 쓰다 보니까 잊어먹어버려요. 머릿속에 단순한 걸 많이 집어넣지 않거든요. 잘 잊어먹어요. 그리고 저희 집사람 이름도 잊어먹거든요. 가끔. 많이 담아놓으면 안 돼요. 우리 아들내미 전화번호 기억 안 나요? 딸내미 전화번호 기억 안 합니다. 그냥 버튼을 누르지.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이걸 그려볼게요. 이게 뭘로 보여요? 사람이에요. 사람은 몸뚱아리, 팔다리 다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건 머리예요. 사람 머리라고? 갑이라는 사람은요.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집을 좀 팔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 1억 정도 받아야 되겠다. 이걸 뭐라 그래? 생각. 이걸 고급지게 뭐라고? 아니, 좀 나쁜 말로는 머리. 고급지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고급지게? 어, 의사. 오케이. 의사라 그래요.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한자로. 한자로. 지니. 이게 나중에 가면 지니가 돼요. 지니. 진짜 의사. 비지니는 뭘까? 아니 비자. 진짜 의사가 아닌 거야. 그게. 그게. 비지니 의사 표준은 나중에 배운다고. 그럼 의사가 생각했죠. 이렇게 팔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걸. 이걸 누굴 통해서요? 네, 맞아요. 입을 통해서 이렇게 의리라는 사람한테 이야기할 거예요. 야, 난 집 팔 건데 이렇게 살래? 이렇게 살래? 라고 이야기하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입을 통해서 뭐 한다? 이걸 표시한다 그래요. 이걸 표시한다. 그럼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걸 의사 표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의사 표시는 합성어예요? 합성어가 아닌 거예요. 합성어죠. 우리 시험에 조건과 기한이란 파트가 있는데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게 있어요. 머릿속에다가 조건을 붙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외부로 표시하지 아니했다면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OXO. 왜? 조건과 기한, 상대방한테 뭐가 돼야 돼? 표시가 돼야 돼요. 그럼 의사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가끔 부부싸움하다가 아니면 애들한테도 말을 해라, 말을. 말을 해야 내가 알 거 아니냐. 왜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그게 뭐야? 왜 의사만 가지고 있는 거야? 표시를 해야지. 그게 의사 표시라는 거예요. 보통은 의사 표시는 일치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나중에 가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게 이게 이 갑이 1억에 팔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청약과 승낙을 한 거죠. 이 청약과 승낙을 뭐라 그래? 의사 표시. 그럼 청약을 받은 을이라는 사람은 또 고민할 거 아니야. 이게 을의 그림을 못 그리겠더라고요. 이거 누구예요? 이게 을이에요. 그럼 을은 청약을 받은 을은 고민할 거야. 갑의 집이 1억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시세가 1억 정도 가니까 그럼 1억 정도에 사면 괜찮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생각을 하고 그걸 입을 통해서 내가 1억에 사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지 않아요? 그럼 의사와 표시가 1억으로 일치가 됐죠? 그렇죠? 그럼 물어볼까? 좀 더 들어가 볼게. 일치가 됐단 말이야? 그런데 일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 저희 집사람이 된장찌개를 끓여서 뭐라고 했어요? 저를 주면 맛있냐고 물어봐요. 그럼 제가 머릿속에 맛없어요. 그런데 맛없다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의사와 표시를 일치시키면 호라이팬이 날아와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해야 되잖아. 맛있다고. 그럼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 안 해? 안 하죠? 그걸 불일치라고 해요. 불일치가 되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 1억, 1억이라고 했으니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죠. 여기도 1억이라고 생각했고 1억이라고 표시했으니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 거죠. 그러면 두 개의 의사가 합의가 된 거죠. 이걸 뭐라고 그래? 합의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갑의 청약과 의뢰 승낙이 두 개가 결합돼서 뭐가 된 거예요? 매매가 된 거예요. 매매가. 보이신가요? 자, 매매가 됐어. 그럼 이 매매는 결국은 뭐가 된 거예요? 매매는 결국은요. 법률 행위예요? 법률 규정이에요? 법률 행위야. 의사 표시를 전제로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니까. 보이시죠? 그럼 매매가 됐을 때 잘 봐보세요. 이 집을 넘겨야 될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 불러요? 매, 도인 이렇게 이야기해요. 넘길 도자를 써서. 물건을 넘기는 사람 매도인. 이거 받을 사람이죠, 물건을. 이걸 뭐라고 부르죠? 매, 수인. 받을 숫자를 써서 매, 수인, 매, 수인 그래요. 매도인, 매, 수인 그러거든요. 매도인이라고 할 때는요. 항상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매도인이에요. 항상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의리라는 사람이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매도인이에요? 을. 갑이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예요? 갑이 매도인이에요. 그러면 매매가 성립되면 각각 권리와 의무가 발생이 되거든요. 이 단순한 그림이 엄청나게 표시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볼 거고 여러분들 아마 샴 끝날 때까지 천번 이상은 보는 게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수없이 그리거든요. 그럼 매매가 된 상태에서 매도인은 권리가 뭐가 있을까요? 권리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를까요? 앞으로 권리라는 말 안 쓸 거거든요. 의무가 있어요, 권리가 있어요 이런 말 안 쓸 거예요. 그럼 뭐라고 쓸까요 여기는? 아니요. 채권이라 그래요. 채권. 그럼 이 사람 갑은 을에게 뭔가를 주장하잖아요. 사람이 사람에게. 그럼 채권이 뭐예요? 대금 주세요. 돈 주세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매매대금. 그렇죠? 그럼 여기 매수자 입장에서 채권은 뭘까요? 매수자의 채권. 그럼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뭘 달라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요? 왜? 매매는 법률행이죠. 그럼 매매는 법률행이니까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그래서 등기를 달라고 등기를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야. 그럼 쌍방 모두다 양쪽 모두다 채권이 있네요. 권리가. 그럼 이걸 뭐라고 하냐? 줄여서 쌍방 모두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권리가 있는 거야. 권리. 이걸 뭐라 그래? 쌍권이라 그래. 하다 발음하기도 힘드네. 쌍권. 무슨 말인지 하겠어요? 매매계약은 쌍권계약이에요. 쌍방 모두 다 권리가 있다는 거지. 그런데 반대로 매도인에게는 의무가 있어요. 의무를 줄여서 뭐라고 불러요? 다른 말로. 채무가 있어요. 채무. 그래서 앞으로 채권자, 채무자, 채권, 채무 이렇게 부르면 채무는 뭐가 있어요? 의무가. 여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가 있죠.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는 것은 등기를 해 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매수자 입장은 의무가 뭐가 있나요? 채무가. 채무가 뭐가 있어요? 대금, 지급,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쌍방 모두 다 의무가 있네요? 그렇죠. 이걸 뭐라고 불러요? 쌍무가 있잖아요. 그럼 쌍권이 발음하기 편해요? 쌍무가 편해요? 쌍무가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쌍무계약이다라는 말을 표현을 한 거야. 그래서 나중에 가면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쌍방 모두 다 채무가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매매계약은 뭐라고요? 쌍무계약입니다. 양쪽 모두 다 채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매매는 당사자가 의도한 대로 효과가 발생이 된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집, 임대차든 전세권이든 아니면 자가 소유권이든 내가 의도한 대로 집주인 만나서 이야기하고 매도자, 매수자 만나서 계약을 맺은 거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법률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없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수없이. 자, 그다음에 법률 규정에 의한 것들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뭐죠? 갑이 집을 가지고 있어요. 사막. 그럼 이 사람을 우리가 돌아가실 수 있잖아요. 그럼 이 누가요? 의리라는 사람이 상속인이 될 수 있죠? 여러분 잘 잊어먹더라고. 이분이 상속인이에요. 아들내미가. 이걸 뭐라고 부르죠? 이 갑을 뭐라고 하죠? 오, 맞아요. 피. 이거 상속인인데 가끔 이것도 헷갈린가 봐요. 상속인은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아들. 아들. 상속인, 피상속인 그럽니다. 자, 화요. 갑이라는 사람이 돌아가시면 이 사람이 외동이에요. 외아들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상속법에 따라서 자동으로 승계가 돼버립니다. 이게 상속이에요. 그럼 자, 피상속인 자가 5월 1일 날 사망이 됐다고 합시다. 5월 1일 날. 그런데 이 외동아들은 해외를 여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실을 5월 2일, 아니 5월 3일 날 할까? 3일 날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통화가 된 거죠. 그러면 5월 1일 날 돌아가신 날짜부터 그다음에 5월 3일까지 공백기간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질문. 이 상속자 을은 사망 사실을 알아야 이 집에 소유권을 취득하나요? 아니면 사망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사망과 동시에 소유권이 이전되버리나요? 사망과 동시에. 그래서 20주의 때 기출문제에서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소유권, 점유권이 이전되버려요. 그런데 그 당시 시험은 사망 사실을 알아야 점유권이 이전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틀린 질문이죠. 모를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수업받고 있지만 시골에 계신 어르신이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5분이든 10분이든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10분 뒤에 계속 전화벨이 오르지만 전화바퀴가 나가서 끌끌어오니까 한 시간 동안 앉아있다가 나가서 다시 통화를 해보니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에 1분이든 5분이든 모르고 있을 수도 있거든. 그러면 이때 등기까지 갖춰야 됩니다라고 한다면 등기를 갖추기 전까지 이 사이, 여기서 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권리가 공백상태가 비워버린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 공백상태를 없애기 위해서 그런 사실관계만 있다면 등기 없이도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좀 안타까운 것은 34회 때 등기 여부를 시험을 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35회 때는 등기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물어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올해는 안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 거죠. 그래서 법률 규정, 법정은 등기해 안 해요? 안 해도 되고. 법률 행위는 등기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다시 해볼게요. 권리 변동이 뭐라고요?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거죠. 그럼 권리 변동의 원인이 뭐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가 법률 행위. 또 하나는 법률 규정. 법률 행위는 등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고. 법률 규정은 안 해도 된다. 상속은 등기해요? 경매는? 경매는? 안 하잖아. 보여요? 매매는? 교환은? 그걸 물어본 거야. 올해. 첫 문제가. 됐죠? 이게 권리 변동. 그럼 물어볼게요. 권리 변동에서 권리라고 할 때 이 권리가 뭐냐가 문제된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권리 변동이 권리는 두 가지죠. 뭐예요? 물권. 물권, 채권. 그럼 물권이 아까 뭐라고 했죠? 물권이 사람이 물권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는 권리를 물권이라 하고 채권은요. 사람이 사람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거. 물어볼까? 매매를 아까 했잖아요. 그럼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뭘 달라고 할 수 있죠? 매도인은 매수자에게 대금 달라고 할 수 있죠? 돈 주세요. 그거 뭐야? 물권이요? 채권이요? 채권인 거야. 채권. 그럼 매수자는 매도인에게 뭘 달라고 할 수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죠? 그게 채권인 거야. 그럼 등기가 넘어오면 매수자, 을은 그 집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죠? 그게 뭐야? 그게 물권인 거야. 아, 그러면 채권이 전제가 된 상태에서 물권이 나오는구나. 이해 돼요? 매매를 통해서 권리를 취득하잖아요. 아, 듣죠? 그런 패턴을 갖고 있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권리라고 할 때 물권은 뭐라고? 물권 하나가 있고 넘겨보면 채권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보이시죠? 그림에. 다 있으니까, PPT. 단분간 11월, 12월은 그걸 받을 거예요. 그림 잘 그리지 않았어요? 이걸 그린다고 뒤지는 줄 알았어. 정말 처음 해봤어요. 배우니까 되더라, 이거. 민법도 반복하면 돼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게 12년 동안 중개사 시험장에 가서 느낀 거 포기만 안 하면 누구나 중개사가 될 수 있다는 거 아, 저는 불합격자예요.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되죠, 저한테. 아이, 창피하게. 맨날 떨어지니까 와주지. 뭔 일부러예요? 미쳤어요, 내가? 시험 볼 때마다 3만 2천 원씩 내야 되는데? 2만 7천 원씩 내야 되는데? 원래는 시험 의도는 10년 동안은 시험지를 가지러 가는 게 제 버릇이었어요. 그냥 원서 내놓고 시험장에 가서 풀어봐요. 그걸 느껴보면 내가 알 수 있으니까. 수험생들의 마음도 알고. 그래서 풀다가 학교론은 모르거든, 전혀. 다 찍어요, 1년 번으로. 1번 쫙. 떨어졌다니까 계속 아픈데로 콕콕 찔렀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1차를 봤었고 본 다음에 심심해서 학교론을 풀었단 말이에요. 학교론이 19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붙어버린 거야. 그래서 올해 2차를 봤다고? 2차를 봤는데 공법의 과락이 나온 거야. 짧은 시간에 공법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시험 끝나고 나서 공법의 아까 도시개발법하고 도시정비법을 본 거예요. 2주 동안 계속 기본서를.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이 6문제가 나왔는데 기출문제 다 있더라고. 제 눈에 다 찾았어, 그걸. 아까 제가 봤죠. 올해 민법에 나오지 않는 거 10년 동안 27개 지문 다 뒤졌어요. 다 뒤졌다고. 그러니까 그게 나오더라고. 그래도 27개를 몰랐다 하더라도 80점 맞을 수 있구나. 그럼 결국은 뭐냐면 중개사 시험은 포기만 안 하면 돼요. 사치권산 있죠. 플러스, 더하기, 곱하기. 나 곱하기도 모른다. 잘 잊어먹어가지고. 그래도 읽고 쓸지만 안 하면 포기만 안 하면 다 되는 시험이에요. 시간에 문제가 되지. 그런데 항상 공부할 때에 절대 평가라는 걸 버리시라고. 60점에 맞춰서 강의를 하면 듣지 마세요. 그거 합격 못합니다. 중개사 시험은 난이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80점짜리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70점이라도 맞아요. 70점이라도. 여러분들 입맛에 딱딱 맞게 쉽게 쉽게 강의하는 거 있죠? 점수 안 나옵니다. 내가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공부를. 12년 동안 중개사 준비를 해보니까. 내가 12년 동안 준비해서 한 거 아니에요. 알겠죠? 내가 해보니까, 시험장에 들어가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 내가 현 끝나고 나서 반성도 많이 했어요. 학생들한테 공부 열심히 해라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정말로. 얼마나 피눈물 나겠어요. 공부한다고. 가정 내 편 개최해야 되죠? 이 새끼들 방목해야 되죠? 그런데 할 수가 없어. 독서실에 가서 스타벅스, 아니 스타벅스 아니고 스타디 카페? 저희 집 앞에 있거든 5층에. 그걸 내가 2주를 끊었어요. 9만 원 내 거. 고정석으로. 하루에 12시간씩 앉아 있는 것 같아요. 하루에 12시간씩. 자리에서 있나는 시간은 보통 3번에서 4번. 하루 동안. 열 몇 시간 동안. 그런데 그렇게 쏟아붓고 시험을 봤는데 나와서 몸살이 걸린 거야. 몸살이. 닝결맞이러 가려다가 그런데 좀 눈물도 나더라고요. 그거 보통 아니에요. 거의 10일 동안 100시간을 넘게 했으니까 공부를. 갈아마셨다니까 영혼을. 그러다가 떨어지고 나니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중개사를 해야 되겠다고 시험을. 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지금 내가 이번 현 끝나고 나서 공법, 도시개발법하고 도시정비법을 갇힐 정도까지 했어요. 공부를. 찍어줄게요. 어떤 게 나올 건지. 농담 아니에요. 제가 다 정리를 했어요. 물건 봐요. 이야기하지 말고. 세법은 물어보지 마세요. 전혀 몰라요. 물건은 여기 물자 보여요? 물건이 뭐예요? 물건. 이거 하고 시계예요. 물건이 뭐예요? 부동산, 동산. 동산은 때리치고 부동산 안에 몇 가지? 토지, 건물. 이것만 생각해라고. 그럼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뭐라고요? 권리. 이 권자하고 물자를 이렇게 연결하면 뭐가 돼요? 물건이 되는 거야. 그럼 물건은 뭐가 있는 거야? 사람이 물건이 나오는 거지. 사람이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럼 물건을 가지고 물건을 가지고 여기 보면 물건의 특성은 절대권이에요. 절대권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누구에게나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물건은. 길거리 지나가다가 이거 내 거잖아요. 나 이분 처음 봤다. 내가 이거 내 거예요? 하고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주차장에 차를 바쳤는데 주차를 했는데 누군가 내 본네트 위에다가 가방을 올렸더라고. 이 가방 누구 거예요? 치우세요. 이거 내 차거든요? 그 사람 처음 본 사람이에요. 누구에게나 내 권리를 주장 물건을 주장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면 대항할 수 있다라는 게 뭐냐? 같은 멘트예요.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멀뚱멀뚱하고요.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 아는 채예요. 걔가 걘데. 그래서 대항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같은 멘트예요. 그다음에 여기 있네. 주장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 갑은 소유자잖아요. 이 집에 소유권을 갖고 있거든요. 물건이에요. 그러면 을에게도 주장할 수 있죠. 오늘 처음 본 사람이에요. 이건 내 거예요. 병은요. 처음 본 사람이에요. 이건 내 거예요. 하고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거, 책 있잖아요. 옆에 짝꿍이 내 책을 가져가는 거야. 그럼 나는 뭐라고 그래요? 내 건데요. 왜 가져가요? 하고 주장하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에게 물권에 기해서, 이게 물권에 기해서 청구한다고 해서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이해 돼요? 질문합시다.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일까요? 채권일까요? 채권이에요. 왜? 왜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에 기해서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청구하는 거죠. 그게 물권적 청구권은 채권인 거지 물권이 아니에요. 다만 물권을 바탕으로 청구한다고 해서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걸 물권법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도둑놈이 내 물권 흠창하죠. 그럼 내 물권이에요. 소유권이 내 거니까 돌려주세요. 도둑놈 잡아라. 그렇죠? 그게 뭐예요? 물권적 청구권인 거야. 여러분들 지금 앉아있는 책상과 의자는 뭐가 있어요? 물권 중에. 점유권. 화장실 갔다 갔다? 누군가 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비켜주세요. 이거 제 자리거든요. 이게 뭐예요? 점유권에 기한 청구권. 고급직의 물권적 청구권. 이해 돼요? 그게 물권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계약을 맺었어요. 무슨 계약? 전세권 계약을. 전세권 계약. 그럼 전세권을 갖게 된 거죠? 그럼 전세권자는 그 집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죠? 처분은 되나 안 되나? 난리 난다. 남의 물건 팔아먹으면 되겠어요? 얘가 후라이팬 들고 쫓아온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 기간 동안 전세금이에요. 전세금이 예를 들면 1억이었고 2년간 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을은 1번 2년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기간이 끝났죠. 그럼 두 번째 권리는 뭐가 있어요? 전세금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1년 있다가 집주인이 바뀌어 버렸네. 이걸 누가 뭐라고 그래? 신 소유자. 그런데 을은 전세권 계약을 누구하고 한 거야? 계약을. 갑하고 한 거죠. 이 사람은 올 처음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2년간 나는 살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끝나면 전세금 돌려주세요라고 누구에게? 새로운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왜? 물권자니까. 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게 물권이라고. 하나 더 해볼까, 여러분들? 갑이라는 사람이 집에 있고 의리라는 사람 A은행에서 1억을 빌리면서 저당을 잡아놨어요. 저당을. 저당은 물권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주인이 바뀌었어요. 병으로 신 소유자. 그런데 갑이 돈을 안 갚았네. 그러면 은행은 이 병의 소유자인 병의 집을 저당권 실행해서 경매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왜? 저당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물권은 누구하고 계약을 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물권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를 가지고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 있다고. 그게 바로 물권이에요. 물권. 그걸 절대권이라 그래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걸 절대권.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권리 변동의 권리는 바로 물권은 누구에나 주장할 수 있어요. 물권이 총 몇 가지냐? 기억하지 마세요.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총 8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7가지가 우리 시험 범위에요. 거기에 물권이 전체가 다 혐의로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권리 하나 중 뭐가 있냐면 이제는 채권이라는 게 나오죠. 채권은 누구와 누구 사이? 사람과 사람. 물권은 사람 대 물권. 항상 머릿속에 떠나지 말고 그렇게 기억을 하세요. 자, 이렇게 해놓고 좀 쉬었다 오면 이거 정리하고 법률 행위로 가자고. 됐죠?